갔다가 보니까 상대방이 너무 무섭게 생깁니다. 이러면 그냥 안녕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인사만 나눴군요. 자, 그때 그 친구에게 못했던 말 있으면 한 마디 해요, 지금. 안녕? 나 너 한 번 봐줬다.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형들 왜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몇 살이냐? 여섯 살. 나보다 한 차 저기네. 근데 왜 무서웠어? 여기서 한 차 저그잖아. 아래. 저그잖아. 키가 커? 너보다? 언니 전라도야. 그래, 일단.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우리 캐릭터가 다양한 준비를 해드립니다. 이런 다양한 준비도 함께 뽕뽑 출발해볼까요? 네. 네, 뽕뽑 출발! 네,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공감 토크 시간입니다. 김우주 씨,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엄마, 아빠가 가장 행복해 보였던 순간은입니다. 아이돌 눈에 엄마, 아빠가 언제 행복해 보였는지 뭐 얘기를 한 번 들어볼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엄마 모르는 돈 생겼을 때. 뭐예요? 아, 아빠가. 그렇죠, 그렇죠. 얘기해보세요. 3주 전에 스피드 퀴즈에서 진짜 오랜만에 1등을 해서 외식상품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들고 가고 있는데 아빠가 제 손을 붙잡으시더니 이렇게 미듬아, 오늘은 아빠가 좀 잘해서 1등 한 것 같지 않니? 이러시는데 왠지 외식상품권을 드려야 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드렸더니 아빠가 진짜 행복한 모습으로 주머니 안에 쏙 넣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끝까지 비밀로 했어요? 저는 아빠와의 의리를 지키려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마음이가 또 고자질을 했어요. 마음이가? 야, 합리가 문제야. 아니거든? 형아랑 아빠랑 저번에는 생일밖에 못 맞췄는데 이번에는 1등 했으니까 엄청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한테 형아 스피드 퀴즈 1등 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말한 거예요. 이야, 앞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엄마가 마음이 말을 듣자마자 1등? 그럼 외식상품권은 어딨노? 이래갖고 아빠가 진짜 슬픈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외식상품권을 꺼내서 엄마한테 드렸어요. 그때 아빠 얼굴이 야. 연기파야. 연기파야. 연기파야, 연기파.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 예. 아시다시피 스피드 퀴즈 할 때 뭐 믿음이 똑똑하니까 잘하잖아요. 네네. 문제는 저한테 있거든요. 제가 문제인데 근데 이게 느낌이 통할 때가 있어요. 필이. 필이라고 그러죠. 필이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설명을 안 해도 제가 말만 한 마디 단어만 딱 해도 믿음이가 발을 맞추고 또 믿음이가 몸만 한 마디 얘기해도 제가 발을 맞추고 이런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네. 체조.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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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흰색, 검은색, 알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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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 명. 그 김정만 아저씨가 개콘에서. 달인. 그렇지. 11, 14. 야. 몰육살. 그렇지. 1등을 했는데 제가 제 스스로 굉장히 대견한 겁니다. 지금 1등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상품권은 꼭 나한테 좀 제 스스로 좀 뭐라 할까요. 그걸 좀 받고 싶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1등 하거나 그러면 집사람이 와가지고 쏙 빼가고 쏙 빼가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뭘 구경도 못해요. 못하게 하세요 그럼. 네? 못하게 하시라고. 그게 안 됩니다. 저 집사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어쨌든. 마음이 고자질 때문에 그냥. 근데 외식상품권 말고 이정은 아저씨가 준 돈도 있잖아요. 어? 무슨 돈? 탈런트 이정은 아저씨가 돈을 줬어요? 저번에 이정은 아저씨랑 만났는데요. 이정은 아저씨가 아빠한테 돈을 주니까 아빠가 엄마를 보나 안 보나 주머니에 돈을 쏙 넣었어요. 저도 그때 봤는데요. 아빠가 그때를 진짜 행복한 모습으로 했었어요. 아 나 지금 아니 이제. 아니 이게 저기 그 이정은 씨가 요즘 드라마 때문에 바빠가지고 얼마 전에 결혼식에 있었는데 누구 지인 결혼식에 있었는데 결혼식 축의금을 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못 보다가 오랜만에 만들었어요. 저는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유종호 씨가 먼저 와서 저한테 야 형님아 저번에 축의금 내셔서 고맙다 그러면서 돈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 꽁돈같죠? 어 저는 완전히 꽁돈 완전히 꽁돈 생긴 거죠. 야 이게 웬똥이냐 그래서 이제 딱 집어넣는데 그걸 지금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마음아. 아 그러니까 그거 버는 돈이잖아요. 제 돈이죠. 그것도 가져가요? 네? 그것도 가져가요? 집사람이 알면은 그건 좀. 또 그러지 집사람? 아니 기왕이 이렇게 된 거 믿음이 말하면 야 오늘 기왕이 이렇게 된 거 내가 돈 또 저거 해야 되니까. 그 돈으로 우리 저희 지종훈아 씨 줄 돈 오늘 밥이나 먹자. 믿음이 오늘 뭐 먹고 싶어. 내 생각은 더 뭐 사이 나지 Frank. 이거 뭐야? 목이 airborne 속éréG